오늘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요 아마 순환수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기역은 2.3 7777이니까 7이 반복되죠 맞죠? 기역 맞고 니은이 0.0 32323이니까 3하고 2가 반복되잖아 0.0 32323이니까 3하고 2에 위에 점 찍는 게 맞죠? 니은도 맞아요 디귿 0.135135이니까 0.135135가 반복되는데 1하고 5 위에만 점 찍어야 되겠죠? 3에다가 점 찍으면 안 되겠죠? 항상 처음과 끝만 점 찍어주면 됩니다 니은은 0.2 08208이니까 08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8인데 0하고 2에만 점 찍어야 되겠죠? 얘는 앞에다가 점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옳은 것은 기역하고 니은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겠죠? 분모 소인수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나 5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은 6분의 5인데 6분의 5는 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분의 5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3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그다음에 12분의 5도 11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죠? 어쨌든 3 약분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네? 3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28분의 6은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2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14분의 3이죠? 어쨌든 14는 2 곱하기 7인데 7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33분의 3은 3으로 약분하면 11분의 1인데 11이 있으면 안 되죠? 되는 건 아마 5번인 것 같은데 5번 한번 해볼까요? 3으로 나눠주면 분자 3이고 분모는 3으로 나누면 3, 2, 6, 3, 5, 15, 25죠?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분의 3이니까 2나 5분이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다음 3번 다음 중 순환소수 x는 5.172이니까 이게 아마 x는 5.172인데 2가 반복되는 숫자네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환소수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죠? 먼저 유환소수이다. 유환소수 아니지 순환소수죠? 틀렸습니다. 순환 마디는 1, 7, 2 중에 2만 순환하고 있잖아? 여기 틀렸네요 순환 마디 2고 x는 5.172고 2에다가만 점찍어야지 7은 반복 안 되잖아? 7, 2, 7, 2가 아니고 2만 반복되니까 2만 해야 되니까 여기 점찍으면 안 되니까 3번 틀렸고 그다음 4번에 1,000x에서 100x를 빼는 값은 정수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순환소수로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짧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순환하기 전까지 순환하는 숫자 전까지 숫자를 먼저 빼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값에서 우리가 1하고 7을 빼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100을 곱하죠? 100을 곱하니까 100x는 517.2가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하는 것도 빼내야 되니까 여기 2만큼 빼내야 되니까 여기 100x에서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00x는 5172.22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000x에서 100x 빼야지. 1000x에서 100x 빼면 어떻게 돼? 1000x에서 100 빼면 900이죠? 900. 900x는 5172.22에서 517.22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일단 소수점 아래는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5172에서 517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900x는 5172에서 517을 빼면 4,655가 나옵니다. 4,655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x는 900분의 4,655가 나와요. 이거 약분을 해줘야 되겠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x에서 100x 빼면 900x인데 900x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요? 4,655 나오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에 x가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약분하면 110이라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 이미 이건 틀렸는데 이거 약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실은 배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숫자마다 2의 배수의 특징, 3의 배수의 특징, 4의 배수의 특징, 5의 배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약간 언급 옛날에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배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각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그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것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5로 나눌 수 있죠. 5의 배수가, 둘 다 5의 배수란 말이야. 그래서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900을 5로 나누면 180이 돼요. 이거 위에 거 5로 나누면 9, 45, 5, 35, 5, 1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80분의 930이 돼야지.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니 그 다음 4번. 보기 중에서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소수를 분류를 해야 되겠죠? 소수는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소수는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수는 분류하면 유한소수랑 뭐가 된다? 무한소수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한소수는 또 뭐랑 뭐랑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고 특히 이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일반적으로 유리수라고 하고 아직 우리가 무리수는 안 배웠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간단하게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파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도록 합시다.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인 것도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죠.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네요.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순환소수도 유리수이다. 맞아요. 다 이거. 유한소수는 유리수. 맞아. 순환소수는 유리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리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유한소수잖아. 그렇지? 유한소수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은 기역하고 니은하고 니을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이 4개의 보기는 되게 좀 평이한 보기인데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흔히 이제 제일 틀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문장 중에 여러분도 현혹시키는 게 있어요.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참이에요. 참. 이거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999는 사실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0.999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0.999는. 0.999는 이거 1이랑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0.333이 3333이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나누기 3하면 이거 되거든. 0.33인데 여기 양변에다가 3을 곱해봐. 3 곱하면 0.999죠? 3분의 1 곱하기 3하면 1 되잖아. 0.999는 1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서 끝자리가 9로 반복되는 9가 순환하는 경우는 9를 없애고 한 칸 위로 올려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없애버리고 한 칸 숫자를 위로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1.999는 뭐랑 같아. 이거 없애주고 한 칸 올려주면 2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특징을 이용하면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한소수 1.43이 있어. 얘는 순환소수 어떻게 표현 가능하겠어요? 1.43 대신에 2.999로 바꿀 수 있지. 2.999로. 1.42999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9가 반복되니까 9 하나 없애고 한 칸 올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 가능하죠? 아무거나 다 가능한 거야. 1.58이라고 할까요? 1.58.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유한이긴 하지만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1.58 대신에 7999 반복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바꾸면 9가 없어지면서 한 칸 올라가면서 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거 간혹 가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9가 반복되면 9를 하나 없애고 다음 칸 1을 올려준다는 거. 이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장 나오면 이건 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이건 안 나오지만 이런 거 나오면 좀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5번. 5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찾으세요. 이런 것도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억 한번 해볼게요. 기억. 기억은 5의 4제곱이 몇 번 더해졌어? 5의 4제곱이 지금 여기다 바로 할까요? 5의 4제곱이 현재 5번 더해졌잖아. 그럼 5의 4제곱에 5배 해주면 되죠. 5의 4제곱 곱하기 5니까 5의 5제곱이잖아. 5의 5제곱이네. 그 다음에 5의 제곱의 3제곱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둘이 곱하라고 했잖아. 5의 2 곱하기 3이니까 5의 6제곱이 되겠죠. 일단은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는 니은이 더 크겠죠. 그럼 이건 이미 탈락이에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2 곱하기 5의 제곱의 전체의 거듭제곱에서 거듭제곱 분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배하면 2의 제곱이고 곱하기 5의 제곱의 제곱은 5의 4제곱이죠. 근데 니은하고 디귿 비교하면 이런 거지. 5의 6제곱은 사실은 뭐랑 같아요. 5를 2번 곱하고 5를 4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비교하면 5의 4제곱은 똑같은데 얘는 5의 제곱을 거기다 더 곱했고 얘는 2의 제곱을 곱해서 이게 훨씬 크죠. 그건 디귿 틀렸고. 그 다음 니은은 그냥 5의 6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이니까 5의 6마이너스이죠. 5의 4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니은보다는 작겠죠. 정답이 뭐야? 니은이 되겠죠. 가장 큰 수. 이것도 좋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 자 지금 요렇게 될 때 문제가 약간 타이핑을 잘못 쳐서 그런데 여기 y입니다. y라고 되어있죠. 자 요렇게 된다고 할 때 a하고 b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식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게 x제곱 y의 7제곱이에요. 요즘 타이핑이 잘못됐고. 자 나누기인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일단 제곱 분배하면 제곱의 제곱은 x4제곱이죠. 그 다음에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주면 y의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제곱의 3제곱은 x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만 계산해주면 돼. 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계산하지 말고 한 번 더 적어줍시다. y7제곱이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 x4제곱 y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겠죠. 요렇게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는데 요게 지금 1분의 x제곱 y7제곱이잖아요. 요렇게 써주면 편하겠죠. 자 계산해주면 x 먼저 계산해볼게요. x 먼저 제곱이고 6제곱이니까 분자가 x8제곱인데 위에 4개 있잖아. 4개 약분해야 되니까 4개 약분하면 2개 제곱이 x의 4제곱이 되겠네. 근데 y는 분자가 y7제곱이고 분모는 y제곱 3제곱이니까 y5제곱이죠. y5제곱 약분하면 y가 2개 남겠죠. y제곱 그래서 정답은 x4제곱 y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7번. 7번에 요거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먼저 나누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나누기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먼저 식을 한 번 쭉 적어볼까요? 식 적으면 12a3제곱 b 빼기 6a제곱 b제곱인데 여기에 자 나누기니 3ab니까 곱하기 3ab 할까요?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2b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은 이거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합시다. 이거 굳이 적지 말고. 첫 번째 분배하면은 3ab에서 10이 약분하면 4조 4. 그 다음에 a 3개인데 하나니까 약분하면 a제곱이고 b는 없어지니까 첫 번째 계산하면 4a제곱 나오고 두 번째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6이랑 3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a제곱인데 a 있으니까 여기 a 하나 남고 b제곱인데 b 있으니까 약분하면 b 하나 남죠.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하면 분배하잖아요.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플러스 2ab죠.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동력끼리 계산하니까 4a제곱에서 a제곱 빼면은 3a제곱이고 마이너스 2ab 2ab니까 플러스 2b가 없어지겠죠. 정답은 3a제곱이 되겠네요.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 한번 해봅시다. 8번에. 8번에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4ab가 이거래요. 결국에는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기는 요식이지. 4x제곱 y 마이너스 8xy제곱 플러스 12xy에서 이거 나누기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누기 해주면 되죠. 우리가 나누기 할 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역수해도 되는데 그냥 분모로 바로 가도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요렇게 적읍시다. 요렇게 적어서 바로 한 번에 계산합시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요렇게.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왼쪽에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 거. 왼쪽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y분의 4x제곱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 x랑 x제곱 약분하면 x 남겠죠. 그 다음에 y는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중간에 거. 중간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은 2죠. 플러스 2고. xy인데 x 없어지고. y제곱이고 y니까 y 하나 남겨요. 요렇게. 자 마지막 거 계산하면 마지막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3이고. 뒤에 xy는 다 없어지잖아. 그리고 답이 이거네. 답이 결론적으로 네모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51쪽에 문제 있는데 서술형 3문제 있는데 서술형은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 아직 여러분들 시험을 한 번도 안 쳐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서술형은 말 그대로 이제 논술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을 표현할 때 등호를 빠뜨린다든지 막 이런 거 사소한 거 빠뜨리면 감점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은 답을 구하는 것보다 답을 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만 구하고 넘어가고 답만 구하고 땡 넘어가면 중학교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꼼꼼하게 쓰는 습관이 안 든 친구들도 중학교 때 티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가도 풀이 과정이 좀 길고 이러면 대충 여러분들은 그냥 암산으로 그냥 대충 때려잡고 답 구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여러분들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전에도 문제 풀고 했지만 1차 부등식 풀 때 선생님 굉장히 좀 일부러 저렇게 길게 적나? 왜 이렇게 길게 적지? 왜 귀찮게 길게 적지? 그냥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선생님 굉장히 깐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또 크게 티는 안 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도 깐깐하게 채점하는 또 수학생이 계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고등학교는 점수가 굉장히 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 소술형 답은 구했는데 풀이 과정을 제대로 안 적어서 감점당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6점짜리 문제인데 답도 맞췄는데 나는 2점밖에 안 받아오고 쟤는 6점 다 받아와. 차이가 뭐냐면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안 적었기 때문에. 나 다 아는 건데 풀이 과정을 대충 적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채점한 거 나눠주고 점수 받으면 선생님 저 왜 답 맞췄는데 왜 6점짜리 문제인데 저 2점밖에 안 줘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설명을 해줘. 너 다 아는 거지만 풀이 과정을 안 적었기 때문에 점수를 못 줘. 이러면 본인 인정을 못 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풀이 과정 꼼꼼하게 쓰고 적는 습관을 길러놔야 돼. 교과서에서 일부러 여러분들 문제 있고 여기 한 바닥에 세 문제만 냈겠어요? 풀이 과정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단순하게 결론만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술형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나열해가지고 서술형으로 길게 적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 중에 등호를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용어를 잘못 쓴다든지 문자 같은 걸 잘못 써가지고 표현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상세하고 조금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봤을 때 이해할 정도로 나만 알 수 있는 풀이 과정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돼.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지.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되겠죠. 제가 조금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9번에 42분에 15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이때 A값 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요. 먼저 45분에 52 한번 해볼까요? 이게 42죠? 42분에 15. 이게 있는데 먼저 이거 일단은 기약건수로 만들어야지. 이게 3으로 약분 되죠. 3으로 약분하면 14분의 5야. 3으로 약분하면 근데 이거 밑에 거 소인수 분에 하면 2 곱하기 7분의 5죠.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 여기 있는 이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대? 이 A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를 곱해서 이걸 뭘 만드는데요? 유한소수를 만들었대. 이렇게 곱해서 유한소수를 만들었대. 그럼 일단은 유한소수 되려면 분모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니까 이 7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의 배수가 돼야 돼? 7을 약분할 수 있는 7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A가 7의 배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값 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예요. 7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는 7, 1은 7, 7이 14부터 되지. 그러니까 14, 7, 3, 21, 7, 4, 28 쭉 나가서 어디까지 되냐면 저 끝자리 쭉 해가지고 7, 5, 35, 7, 9, 63 쭉 계속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 끝까지 되는데 이런 수들 중에서 되는 거 찾는 거야. 되는 거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이제 14일 때, 21일 때, 28일 때 쭉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예를 들면 A가 14일 때라고 한번 해보자. A가 14일 때. A가 14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곱하기 7분의 5에다가 A가 14니까 14를 곱하지. 그럼 계산하면 이거 싹 다 약분되죠. 이게 얼마가 나고 5. 근데 이거는 유한수수가 아니고 얘는 사실은 뭐야. 얘는 그냥 자연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돼. 유한수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안 되겠죠. 제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긴 한데 유한수수가 안 되고 자연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A가 21일 때는. A가 21일 때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7분의 5에다가 21 곱하죠. 그러니까 7 약분하면 이거 3이잖아. 그럼 이게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3, 5, 15지. 2분의 15가 얼마예요? 7.5죠. 어? 얘는 유한수수 돼야 되지. 유한수수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28을 할 필요가 없어. 가장 작은 거는 뭐야. 21이지.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마무리 내리면 따라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2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조금 과도하게 길게 적었어요. 그래도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령 채점할 때 얘가 5점짜리다. 5점짜리면 첫 번째 줄 1점. 그다음에 A가 7회 배수라는 거 적어줘야 되고 1점. 그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거 쭉 나열하는 거 1점. 그다음에 14일 때, 21일 때 확인하는 거 0.5점씩 준다든지. 그래서 마무리 결론 1점 이렇게 해서 5점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채점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서 줄 거예요. 어쨌든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0번에 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A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할 때 자연수 A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거 두 자리 자연수가 된대. 그러면 먼저 얘가 공간이 조금 부족할 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적을게요. 먼저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2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A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 있죠. 안 보이네.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런데 지금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확인하면 기하건수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 분모에 지금 2하고 5가 있는데 2하고 5가 약분되죠. 10이 약분되니까 얘는 사실은 3의 3제곱분의 3의 A제곱이고 이거 10이 약분되면 10의 제곱이 아니고 10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두 자리 자연수가 돼.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결론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가 10이 있는데 10은 약분할 수가 없어. 3하고 10은 서로소잖아. 10은 고정이야 지금.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는 위아래가 밑이 갔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 10이 이미 두 자리 자연수가 됐어. 그런데 이 두 자리 자연수에다가 다른 숫자를 곱했을 때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한 자리가 돼야 돼. 10에다가 5를 곱하면 50. 계속 두 자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 이미 고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3의 3제곱분의 3의 A제곱이 이게 뭐야? 한 자리 자연수가 돼. 한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자리 자연수가 되게 A값을 찾는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부터 되겠죠. 그런데 A는 1을 넣으면 3의 3제곱분의 3이니까 이게 3의 3제곱분의 3은 어떻게 돼요? 3의 3제곱분의 3은? 9분의 1이죠. 분수면 안 돼. 자연수가 일단 돼야 되니까 A값이 최소한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3부터 돼야 돼. 3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4 되면. 4 되면 3의 4제곱 나누기 3의 3제곱이니까 3이죠. 3의 5제곱이죠. 5도 됩니까? 5도 되니까 3의 5제곱 나누기 3의 3제곱은 3의 2제곱이니까 9 되겠죠. 그런데 6은 안 돼요. 6은 3의 6제곱 되면 이게 27이 되잖아요. 쭉 나가는데 얘부터 안 되겠죠.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확인을 해봐야 돼.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다 나타내면 얘는 안 될 거야. A가 3일 때는? 3일 때는 3의 3제곱분의 3의 3제곱이니까 1. 한 자리 자연수 되죠.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1. 1이니까 만족하고. 그다음에 3의 4제곱은? 3의 3제곱분의 3의 4제곱은 3이죠. 3. 만족하고. A가 5일 때는? 3의 3제곱분의 3의 5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죠. 구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일 때는? 3의 3제곱분의 3의 6제곱은 3의 3제곱이니까 이게 27이지. 두 자리는 안 돼요. 되는 거는 이게 3, 4, 5일 때죠. 그래서 따라서 되는 숫자는 A는 3하고 4하고 5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 11번. 11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의 길이가 3AB고. 여기 3AB예요.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B고. 그다음에 직육면체 부피. 부피, 부피, 부피. 부피. 이거 부피가 6A제곱 B제곱 더하기 15AB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로 구하죠. 일단은 지금 부피가 나와 있는데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야 되잖아. 그런데 현재 지금 높이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높이가 안 나와 있잖아. 이 높이가 안 나와 있기면 높이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이 높이. 높이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높이는 어떻게 해요? 높이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부피가 나오니까 부피에서 가로, 세로 곱한 걸 나누셈으로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6A제곱 B제곱 플러스 15AB제곱. 이게 부피에서 가로, 세로 곱한 걸 나누게 해줘야 되니까 둘이 곱하면 3AB 곱하기 B니까 3AB제곱이죠. 그거를 나누셈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나누셈 해주면 높이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우리 한 번에 밑에 적어볼까요? 한 번에 적어도 되겠죠? 3AB제곱분에 6A제곱 B제곱 되고 여기는 15AB제곱 되겠죠. 계산을 해줍시다. 계산해주면 왼쪽 곱 계산하면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죠. 그 다음에 A제곱인데 A 하나 없어지면 A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B제곱은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5니까 숫자 나누면 5가 되고 A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니까 그냥 2A 플러스 5네.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결국에는 2A 플러스 5가 되겠죠. 높이 나왔죠?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부피용해서 높이 구했으니까 이제 겉넓이를 구해볼게요. 겉넓이. 바로 이제 겉넓이 구해볼게요. 좀 공간이 모자라니까 왼쪽에다가 해볼게요. 겉넓이는 결국에는 뭐야? 여기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면, 이 면, 이 면 먼저 구해서 이거 두 개, 뒤에도 있으니까 이거 구해서 두 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B가 세로고 가로가 3AB이니까 3AB 할 거야. 이거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해서 두 배만 해주면 돼. 이렇게 계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죠? 오른쪽 하나만 계산해서 두 배 할게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2A 플러스 5 곱하기 B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고 이거 했으니까 위에 거 안 했죠? 밑에 거. 밑에 거.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그치? 이거 하고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3AB 곱하기 B니까 3AB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몇 배 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공간이 모자라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3AB 제곱인데 여기에 이거 다 두 개씩 있잖아. 이것도 두 개고, 이것도 두 개고 이거 밑면하고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배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가 나오겠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먼저 계산을 해줄 건데 이거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배하면 2 곱하기 3이 6이고 6A 제곱 B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15AB고 잠시만요. 지금 가로가 있는데 가로를 없애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계산하면 B 분배하면 2AB고 그 다음에 B 곱하면 5B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3AB 제곱이고 여기에 이제 몇 배 해준다? 두 배를 해줘요. 조금 여기 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그냥 한 순서 상관없이 이제 보통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풀어줄 때는 이제 한 문자로 이제 좀 나열하는 게 좋은데 지금 A 기준으로 A가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적읍시다. 이거부터 적을게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꼭 내림차순 정리 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수분해하거나 이럴 때 내림차순 정리 안 하면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서 맞춰서 A를 기준으로 A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6A 제곱 B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가 1차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거 계산하면 뭐 굳이 이거 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얼마가 돼요? 17AB고 5B는 좀 뒤로 보내고 3AB 제곱부터 적읍시다. 이게 좀 보기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A1차고 여기는 A가 없는 거 A2차 A1차 A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A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몇 배 하는 거예요? 두 배 하면 되겠죠? 자 끝났네요. 답은 이제 두 배 해주면은 12A 제곱 B 그 다음에 17 곱하기 2는 34AB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AB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12죠. 10B 그래서 정답은 12A 제곱 B 플러스 34AB 플러스 6AB 제곱 플러스 10B 이렇게 마무리